안녕하십니까 이리티비입니다 오늘은 대국에 나와서 물고기를 잡아보려고 합니다 과연 어떤 물고기를 잡을 수 있을지 바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물고기는 식감도 마요네즈입니다 물고기를 추가합니다 물고기를 넣어 주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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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거리가 작았어요 말거리가 작았어요 말거리 와 말거리가 작았어요 말거리 오 말거리가 작았어요 말거리에요 말거리 야 엄청 커 야 들어왔다 매기 잡혔다 물 물 물 물 매기야 매기 깨끗한 물 오우 이야 매기야 매기 매기 가다 있어요 매기 2때로 처음 잡아먹는다 왜요 여기서 매기입니다 매기 여러분들 매기 야 이거봐요 매기입니다 매기 와 대박이요 와 매기 한 마리 매기 잡았어요 와 이거봐요 이거 오 또 잡혔어 오 매기봐 오 야 이거라야 매기가 부리네 오 이거 하나는 뭐지 뚝찌 아니 아니 꿕자구가 이렇게 큰게 있네 꿕자구 와 이거 보세요 이거 꿕자구 야 꿕자구 이렇게 큰거 처음 보는데 꿕자구 엄청 커요 나 뚝찐줄 알았어 꿕자구야 와 야 매기 야 이거 봐 와 매기 예 야 신기하다 매기가 있어 자 오늘 산속의ent 족대 낚 Aurora 족대 낚시를 해 봤는데 매기 피랑기 매자 등등 각종 물고기를 잡아봤는데 오늘 매기를 제 영상에서 처음 잡아보는 것 같아요 아주 의미있는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잡은 물고기들은 다 살려주기로 했습니다 자 매기를 방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물고기는 자연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잘가요 퍼도 만나요 여기도 퍼도 만나요 자 여기 물고기도 나가요